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자박지에 바위솔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바위솔드를 준비했어요 오새끼린초 오새끼린초 2포트 베이비스타 2포트 루즈 2포트 그 다음에 선셋 2포트 크기는 다 이정도 크기만 합니다 주먹 크기만 하죠 이렇게 준비했구요 포인트석으로 이렇게 자연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옹기 항아리를 이미 오새끼린초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포인트로 연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바위솔을 준비를 했구요 어머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방송이 있네요 잠시 방송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마이크 실험종 처음 바위솔을 심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바위솔 심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박지 안에 구멍은 될 수 있으면 좀 크게 크게 뚫어주는게 좋아요 바위솔은 배수가 강권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첫째도 배수 둘째도 배수에요 그래서 꼭 배수가 잘 되도록 구멍을 크게 내야 됩니다 집에서 공구를 이용해서 뚫어야 되는데 뚫은 영상은 용서리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구요 망을 먼저 깔아줍니다 망을 깔아주고 굵은 마사를 이용해서 덮어주죠 붉은 마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탄재를 이용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붉은 자갈을 이용해도 되고 요렇게 깊은 곳에는 스프로포를 좀 넣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후에 맞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토와 모래를 일대일로 배합해서 만든 겁니다 모래와 상토가 적당히 섞여 있어야 배수가 잘 됩니다 자 요정도가 됐으면은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제일 위치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인데 여기 구멍을 좀 뚫었죠 근데 이게 배수구인데 밑에 놓을 거에요 이렇게 배수구가 너무 좀 작은 거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식물이 뿌리를 아래로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배수를 더 뚫어줘야 되겠죠? 아쉬운 대로 그냥 망치로 한번 요 부분을 어차피 깨져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더 좋아요 빨리 잡아둬 뒷부분의 눈을 빼앗기만 해 요정도 크기면은 뭐 충분히 될 것도 같애요. 그죠? 저 오색 기린초가 심겨질 위치를 잡으면 되구요. 이렇게 다이소를 심으실 때는 항상 그 화분의 그 앞과 뒤를 좀 구분해서 심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언덕을 만들든지 해서 요런식으로 언덕을 만들어서 포인트를 어디에 놓을건지 위치를 잡고 요렇게 위치를 잡고 심으면 될 듯 합니다. 자 요렇게 올려놓고 포인트돌을 포인트돌을 요런식으로 위치를 잡아서 한번 놔보겠습니다. 포인트돌이 어떻게 나야 이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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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놓고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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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습니다. 포인트돌을 이용해서 요렇게 놨구요. 이제 여기다가 오색 기린초를 같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를 떼어가지고 굳이 하나씩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밑에 뿌리만 반정도 잘라낸 다음에 이쪽에 심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동안 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미바이솔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바이솔은 자구를 이렇게 떼어서 심어도 돼요. 이렇게 떼어서 올려놓으면 꼬리를 잘 내린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봄철에는 이렇게 심고 물을 좀 줘도 됩니다. 요즘에 물을 한참 먹을 때라서 물을 좀 많이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봄에는 애들이 물을 먹고 부쩍부쩍 이파리도 좀 생기가 돋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큰 테마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박지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돌을 사용해서 한번 심어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이쁜 바이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설희도 지금 바이솔 하우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도 용설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